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만두카 매트 새로 산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 영상들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수련할 때 만두카 프로만 쓰거든요 두께감, 쿠션감, 밀착감 이런 게 저랑 굉장히 잘 맞아서 프로 매트만 몇 개가 있긴 한데 또 새로운 색상이 나오면 갖고 싶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부터 굉장히 갖고 싶었던 색상 품절이어서 사실 못 샀는데 이번에 다시 나온 게 있어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색상은 바로 샌드 너무 예쁘죠? 샌드 색상이라고 실제로 보면 화이트에 그레이를 살짝 섞은 그리고 약간의 베이지 톤을 살짝 섞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만두카 매트는 이 빨간 개구리 모양이 때로는 다른 색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샌드 색상의 빨간 색상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품절이어서 못 사다가 다시 나와서 얼른 구매를 했어요 이 매트를 처음 사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한 2주 정도 좀 고생을 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저는 이 손바닥 압력이 굉장히 세서 웬만한 매트 잘 안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쓰면 한 2주 정도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개봉을 하면서도 조금 걱정이에요 내일부터 수련할 때 쓰려고 지금 오픈을 할 건데 2주 버티면 되죠 이렇게 예쁜 색상인데 그죠? 자 그러면은 뜯어볼게요 사실 이런 거 새로 뜯을 때 조금 설레잖아요 뜯겠습니다 과감하게 뜯어버리고 역시 만두카 프로는 두께가 굉장히 6mm라고 하는데 6mm 쿠션감과 두께감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 매트를 쓰면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너무 미끄러워 생각보다 너무 미끄러워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주만 버티라고 그러면 이 만두카가 주는 밀착력이 굉장히 높아서 다운독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구매를 하면 처음에 이 겉에 유막이라고 해서 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막을 씌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끄러운 건데 그걸 처음에 좀 벗겨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방치했다가 다시 그 소금을 걷어내고 닦아내라 그러면 좀 덜 미끄럽다 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사실은 매트를 구매를 했을 때 일일이 다 소금 뿌리고 소금 닦아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그냥 한번 써봤는데 사실 소금을 뿌렸을 때와 안 뿌렸을 때의 미끄러운 정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귀찮아서 제 손때를 열심히 묻혀가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매트와 함께 잘 적응하면서 수련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영상으로 수련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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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